이번 동영상에서는 내부 밖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밖 컴포넌트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메뉴 있죠? 이 메뉴가 내부 밖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클릭,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컴포넌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띄워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제목 부분 있잖아요. 이 제목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태그의 클래스 네임으로 브랜드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네임을 적게 되면 이 프로젝트 네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이 내부 바의 앞쪽에 제목 표시 부분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 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 항목들 있잖아요. 이 항목들은 내부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 있잖아요. 내부 컴포넌트고요. 내부 컴포넌트는 ul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내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코딩을 하고 그것을 제가 보시는 것처럼 내부 바 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에 하이 엘리먼트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폼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서 그것을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내부 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부트 스트랩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부분에 이렇게 폼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부 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랍다운 메뉴를 쓰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드랍다운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드랍다운 메뉴에다가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드랍다운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클래스 네임이 내부인 엘리먼트를 찾아야겠죠.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입니다. 클래스 네임이 네이브죠. 그리고 그 하위에 그 내부 엘리먼트의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li와 a 태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메뉴를 생성을 하고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 드랍다운을 만들고 싶다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그 메뉴가 속해 있는 li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드랍다운을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엘리먼트는 드랍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엘리먼트는 클래스 네임으로 드랍다운 토글 이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링클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할 때마다 드랍다운이 생성됐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을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API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 ul이라고 적혀있는 게 클래스 네임으로 드랍다운 메뉴잖아요. 그럼 드랍다운 메뉴에 하위 엘리먼트로 여러분이 적당한 엘리먼트를 추가하면 되는데 저는 위에 있는 걸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li 엘리먼트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 엘리먼트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 바 컴포넌트의 특정한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 서브 메뉴가 출력되도록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 바 엘리먼트 내부 바 컴포넌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에 중간에 부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위쪽에 착 달라붙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바 클래스 네임 뒤에 내부 바 팩스이드 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카피해서 여기 있는 내부 바 뒤에다가 저는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착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내부 바의 위치를 최상단이 아니라 최하단으로 옮기고 싶다면 방금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클래스 네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버튼으로 하고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착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바의 어떤 형태를 반응형 디자인으로 해서 이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UI가 변경되도록 하고 싶다면 Responsive 내부 바 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div 컨테이너 안쪽에 나와있는 이 부분인데요. 바깥쪽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음 이 화면의 폭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일정한 부분만큼 줄어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튼으로 바뀌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브랜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부 대시 콜랍스라고 하는 것은 이 화면의 크기가 어느 일정한 화면 일정한 만큼 더 작아졌을 때 정확하게는 940 픽셀보다 작아졌을 때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은 그 다음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로소 드랍다운 되면서 리스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카피 앤 페이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엘리먼트를 카피해서 붙여놓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생기죠. 이 버튼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메뉴가 어느 정도보다 커지면 사라지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다가 추가시키면 됩니다. 내부 대시 콜랍스라고 하는 부분이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추가시켜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부 컴포넌트나 내부 바 서치나 내부 바 폼이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내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제가 여기 내부 다시 콜랍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추가가 됐는데 메뉴가 어째 이름이 없어서 이상하네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에 화면이 이렇게 어느 일정한 수준보다 작아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반응형 방식으로 내부 바 컴포넌트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